주무시간 보내. 역시. 친구 죽기 없어. 역시. 내일 보내 봐. 나이스. 아 얼마나 심장이 콩닥콩닥 깨우지. 이거 차가 좀 작구나. 야 너희들 뭐해? 야 너희들 뭐해? 야 너희들 뭐해? 너희들 어디야? 명주실? 명주실. 명주실? 명주실. 야 한번 아는 데가 갔었어야지. 그래. 일단 지훈이 형. 오칠이. 종국이 형. 일단 힘센이 드렀티였어.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같이 다니는 게 아닌데. 어선도 자유적이네. 그리고 넌 종국이 앞에서 표정 관리 좀 해. 아 나 그게 잘한다. 표정 관리. 곡 속이 하이파이브야. 완전히 잊고 있어야겠어. 난 아무것도 없는 게 있는 걸로. 고향이 어디에요? 저는 수원입니다. 수원에서 다 자란 거예요? 네. 고향이 어디세요? 저요? 저요? 저는 그.. 제일 그.. 어렸을 때 제일 오래 살았던 데가 광명시에. 광명시라고 출근했던 데 있잖아요. 거기에서 초중고 다 나왔어요. 야 200만 좀 밀어줘라. 200만 좀 밀어줘라. 200만 밀어줘라. 200만 밀어줘라. 200 걸기가 얼마나 힘든데요. 100만요. 경주까지 와가지고. 야 내 친구 전화 왔어. 지금. 그래도 오빠 덕분에 경주 구경을 하지만. 야. 오빠가 그런 쓸데없는 정보로 인해서. 새로 개발된 건전지가 있는데 다 쓰잖아? 물에 한 번 끓이면 다시. 끓이게. 다시 새 거가 돼. 물에 끓이면 새 거가 되는 거야 이거. 와 정말 200이 아니라 2020, 2002억 듣고 싶다. 씨앗을 씹잖아? 밑에는 인삼이 열리고 위에는 토마토가. 야 이거 봤어? 인삼 토마토야? 얘기 들었어? 내가 아는 형님이 양계장 하시는데 닭다리가 6개야. 프라이드 치킨이 닭 한 마리 잡으면 닭다리가 6개야. 걔가 곤충이니 다리가 6개야. 걔가 곤충이니 다리가 6개야. 다리가 6개야. 다리가 6개야.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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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 팔 안 닿으면 내려요. 아 내려. 야. 나 방비하게 정말. 야 예능이니까 한 마리 해줬다. 난 그냥 옛날에 자연스럽게 내렸어요. 원래 그런 거지. 난 원래 그런 거지. 멍하니 꼭 이따 가겠구나 했더니 야 갑자기. 아닙니다.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야 금을 타가네. 금을 탔습니다. 어머님이 좋아하실 거예요. 좋아하시겠지. 어머님은 또 엄마님만 좋아하시겠어요. 뭐 또. 야 그거 아니야. 그래. 그래. 너무 잘해. 그래 그래. 어? 유해 체험 학습관이네. 아니 여긴 뭐야? 뭐하는 곳이야? 어? 누구야? 어?